하나, 둘, 셋 야 진짜 귀엽긴하다 와 둘리 같애, 둘리 닮았다 너 야 귀가 귀여운 척 하나, 둘, 셋 뾰라롱 정말 마법같은 일이예요 영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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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영 영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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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영 워어 여윽 양양양이 많아요 양양양이 많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, 날씨가 좋아요 와요 보이스카우트 같은데요? 네 아랍단 아랍단 오늘도 마법을 부리고 왔죠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다리 자기 무용할 때 다 했다 살아있네 혹시 저 기대 안 되세요? 나 더 기대돼 이거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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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 나 집이 돼 나 3cm 깎아본 거 아니야? 너 다 볼 거 같아 허리 편네 형이 어느 때보다 긴장된 건 중요하니까 잡아주세요 65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어디야 늘려 아 늘려 아니 팔 길이가 뭔지 아니 뭔데 다리 길이가 아니고 너가 키 제일 작은데 뭐야 팔 길이 짧은 게 뭐가 길이야 짧다고 생각하시죠? 짧은 게 아니에요 말이 심하시네 여기서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해주세요 빡 터지네 진짜 자 어느 때부터 아 지민 지민 아 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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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3 deja 73 대 Sel 아 잠깐만 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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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da 나만 공식을 안 넣었다. 아 X 좀 당부하는데? 괜찮아. 남준아 잘하고 있어. 지민이한테 형이라고 불러봐. 지민이 형 잘생겼어 해봐. 지민이 형 잘생겼어요. 나 진짜 못 이길 것 같아. 너무 부끄러워요. 터들어가 지민아. 지금 마음의 재만 남았니? 여기 편지 넣고 싶어요. 지민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. 던져. 지민아.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 해요. 니 생각 말할 수 없어요. 아 대박 대박 열려라 참깨.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내가 섹시한 남자 누군지. 힘들어. 밥 밥 먹어요. 밥 밥 먹어요. 밥. 자 여러분 뒤로 와. 자 뒤로 와. 뒤로 와. 자 자 시작. 쟤가 들어가봐 얘들아 들어와 자 준비 대장 곧 차가운 어 잡았어 이 정도 어 그.. 오늘 안될거 먹어라 해 어 이거 해 잡아 이거 먹어 많이 먹어 치킨 브러스트 닭가슴살? 펜이 살모네 닭가슴살 먹을 거야 여기까지 와서 브러스트가 가슴이야? 그냥 남준아 짜 먹고? 같이 짜자 먹으니까 먹으면서 리그레이브스 리그레이브스 이건 맞춘 거지 설마 달방 제작진이 아미가 보라해라는 걸 부정하겠어? 만약에 이거 틀렸다 하면 우리를 그냥 부정하는 거지 풍선도 보라색인데? 이러면 데뷔 안했지 귀여움을 어필요? 귀여운데? 지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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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침대! 들어가! 네 침대! 들어가! 들어가! 여러분들이 생각해야겠어요 오! 야! 지민이 침대! 지민이 침대! 지민이 침대! 여러분! 지민이 침대 정해졌어요! 지민이 침대 정해졌다! 근처! 진실! 지민이 침대! 한 твор! 헷! 안! 다 거기서 physicist! 장 müsste mathemat! 다 거기서 감사합니다.